아이오 섭섭노래 보지기 시작했어요 Vibration 누웠어 안녕하세요 찬스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요즘 4대 팝핀팀 다원즈 팀의 피드백 컴패티션 2019년 파이널 영상입니다 피드백 컴패티션 하면 대개 코레오 팀이나 코레오를 두 축으로 여러가지 장르를 섞어서 대회에 나오는데 다원즈 팀은 그런거 없이 오로지 팝핀 파트너스만으로 대선전 3등을 거쳐 파이널에서 우승을 넘어 주셨습니다 현재 다원즈 유튜브 채널도 운영중이라고 하니 가셔서 구경도 하고 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러 가시죠 비드백 컴패티션 파이널 세븐 비드백 컴패티션 파이널 세븐 소리들고 있죠 대휘쌤 이탠스 선생님들 이탠스 얘기들이에요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모습을 그릴 사진이 나오고 그것을 오마주하면서 첫 앵글과 동작합니다 음악도 약간 그런 음악이죠 가운드에 앉아계신 분 서있는 분 흰색 옷을 입고 저 혼자만 노란색 보린데 여기서 한 번쯤 모르겠는데 씹는 향이십니다 다같이 슬로우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다같이 슬로우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다같이 슬로우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하나한분 다 한 명은 다 퀄리티가 너무 좋고 공연도 엄청 많으신 분 페테로밟퀸도 너무 조심하세요 근데 퀄리티가 상박형 저의 아홉빛 만들었죠 뒤에 소울빛 형 하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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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와 천악의 컨셉 심장을 막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뒤에 뒤깎기로 그림 맞춰주고 있어요 느낌이 너무 가운데 그리고 뒤에서 서브 해주시는 느낌도 너무 좋고 야 팝! 팝이 너무 잘 맞죠? 개개인별로도 잘하는데 팀의 합이 이후도 있대요 팀의 합이 너무 잘 맞죠 팝의 느낌도 질감도 서브샷 노래 도지기 시작했어요 밟아주고 그림 너무 예쁘다 저거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른쪽 밑에서 봐가지고 내려간 것까지 그림 다 보였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음악이 되게 프레쉬 하다 음악이 되게 프레쉬 하다 뭐 가발 썼어 풀었어 이상한 검은사리들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유명한 노래죠 코딘 댄스 저희 터지쇼 했던 그 전설 영상의 음악을 퍼포먼스 택하였습니다 미친 음악도 미친 음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밸런스 밸런스 꺾어지는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스피드 컨트롤 하면서 흐름 배보 컨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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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하나요? Recisoft 가정 의왕 조금 리had긴 거구나 텐티면 가운데 샤오 연 조금 리미스된거거나 던지면 한거같아 가운데 샴후형 고로 나이언 어휴 이쁘다 누워버려 이쁘다 이쁘다 울렸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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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